코레일 구포역입니다. 11시 22분 차를 타고요. 물검역에 하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처럼 정산리 외성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갔는데 마땅히 이 시간에 갈만한 곳도 없고 해서요. 가을 단풍. 아 기차이행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비가 오전까지만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비를 났는데 등산서 뒤도 꺼내왔습니다. 구포역 광장이고 부산 도시철도 사무선 구포역이고요. 여차 들어가 봅시다. 구포역 매표소죠. 11시 22분 경주빵 찰부리빵 조개 102시 모서리 80시 가을 고기 고기 9시 소음 50 루기에 오른쪽 누구나 노려 부산역 하향선 방면이죠 밀양 경산대구 상향선 방면입니다 고객 대기실 편한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코레일 부포역 플랫폼 상향선 경산대구 소강무 경산대구 상향선 방면입니다 경산대구 상향선 방면입니다 경산대구 상향선 방면입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휴대전화 뱃소리는 증동으로 바꾸고 통화를 할 때는 객실 밖협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조용히 하시고 어린이에게도 객실 예절을 지키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거나 발을 올리는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상가 바랍니다 역 승강장과 화장실을 포함한 열차 안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입니다 쾌적한 여행 환경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집통은 객실 밖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남동 동마리 시정입니다 휴집통은 공격에 강하게 진행됩니다 숙제에 있는 방식이 좋습니다 가장 빠른 해외 기관입니다 부터는 뱃소로 오는 바람입니다 경산대구 상향선 방면 stic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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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